반갑습니다. 화학 만점 비법 화만비 모의고사 시즌 1입니다. 올해는 시즌 1부터 시즌 3까지 계획을 하고 있고요. 시즌 1이 오픈이 됐습니다. 교재와 강좌 구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시즌 1 4회차 모의고사가 담겨져 있고요. 현장에서 진행되는 것과 동일한 모의고사입니다. 자 반드시 30분 동안 스스로 타이머를 걸고 모의고사를 치러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장 버전이 아니라 스튜디오 버전으로 1번부터 20번까지 꼼꼼한 전문항 해설을 업로드를 해드릴 겁니다. 50분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제가 정말 개념을 이거 놓치시면 안 되세요. 이걸 묻기 위한 겁니다 라는 꼼꼼한 개념 설명까지 붙였는데 한 회차당 50분 정도가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각 회차당 50분 정도로 해설 영상이 업로드가 될 거다. 반드시 전문항 해설 영상을 들어주셔야 됩니다. 30분 동안 시험을 치시고요. 시간 안에 처리가 안 된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타이머를 걸어주시면서 5분, 10분, 15분 꾸준하게 30분 이상 고민을 하셔서 스스로 처리를 하려는 노력을 하신 다음에 전문항 해설을 들으시면서 본인 반성이 녹아 들어가셔야 됩니다. 아, 내가 1회에서 접근 처리가 안 됐구나. 1회차로 끝내지 마시고 반드시 꼼꼼하게 복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8월 20일 날 개강을 해서요. 9월 평가원 전에 완강이 되는 일정으로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자, 다시요. 4회차 모의고사가 구성되어 있다. 각 회차당 50분 정도의 해설 영상이 업로드가 될 거다. 전문항 해설을 들어달라. 8월 20일 날 개강이 돼서 9월 평가원 전까지 완강이 되는 스케줄로 진행이 될 거다. 나와 있는 문제는요. 거의 대부분 저희 연구실에서 작업한 자체 문항이고요. 그런데 작년, 재작년 퀄 모의고사에서 좋은 모의고사를 선별해서 제가 회사에서 제공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문항도 섞여져 있더라. 그러나 대부분은 저희가 개발한 자체 문항 모의고사로 다소 조금 빡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놓칠 법한 오개념이라든지 헷갈릴만한 문항이라든지 이 부분에서 난이도가 조금 높은 문항을 연습을 해봐야 되라는 문항으로 선생님이 욕심이 좀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조금 빡빡한 모의고사로 절대 쉽지 않을 거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각 회차별로 50분 해설 영상을 할 때요. 아직 현장과 지금 인강이 거의 동시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현장의 상황을 반영해서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연구실에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1등급, 2등급, 3등급의 예상 등급 컷은 말씀을 드리면서 해설 영상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현장에서 시험을 치렀을 때 생각했던 것과 많이 차이가 났을 때는요. 제가 3회차, 4회차 해설 영상을 촬영을 할 때 1, 2회차에 대한 언급을 따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표지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이 교재 표지로 이렇게 꽃을 사용한 이유가 이 꽃이 프렌치 메리골드라는 꽃인데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반드시 필요한 게 뭐다? 수능에 대한, 앞으로 나에 대한 열정입니다. 그리고요.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 분들이요. 그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정말 선생님이 진심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진심을 담아서 프렌치 메리골드라는 이 중요한 좋은 꽃말을 담은 이 꽃을 배경으로 한 모의고사를 그 봉투 모의고사로 제작을 했다. 자, 반드시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다? 수능에 대한 열정. 그리고 반드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 만큼 결과를 보상받겠다라는 그 행복한 마음, 이 마음을 담아서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정말 여러분들 많은 도움 받아 가실 수 있을 겁니다. 1회차에서 많은 분들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어요. 네, 수고 많으셨어요.